자, 다음은 사이러스 3장. 3장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스톤 가드로 가겠습니다. 지난 줄거리. 거리 크레스트에 일어난 연속 행방불병 사건. 그 범인은 납치한 사람들의 피를 뽑아 결정하는 마법 연구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연구실에 남겨져 있던 한 권의 책. 그것은 변혁에서의 변혁서였다. 학자로서도, 나 개인으로서도. 지식을 악용하는 자는 용서할 수 없사! 그 변혁서의 소재를 모아 제작지로 추측되는 곳에 변혁에서의 원본이 있으리라 추리하는 사이러스. 이리아의 스톤 가드에 도착했는데. 책을 만드는 재본공방. 만든 책은 도미닉이라는 변혁가에게 팔았다. 그의 집은 이 마을 동쪽에 있다. 어, 이 집인가 보네요? 실은 당신이 만든 책을 지금 내가 갖고 있어. 가르쳐줘, 누구한테 변혁을 우려받은 것인지. 이름이 뭐였더라? 예리한 학자였는데. 지금은 아틀라스단 왕립학원에 노프지분이 돼있다던데. 오오? 이본학장인가? 일장에서 나온 사이러스를 쫓아낸 녀석입니다. 이제 됐잖아. 언제까지 숨어있을테냐. 오오! 이본학장의 비서였지, 이름은. 루시아라고 합니다. 저도 까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본학장의 비서지만, 그 전에 한 사람이 학자입니다. 학장의 지식을 악용하려고 하고 있다면 막아야됩니다. 그러니! 그의 생가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여기가 이번 학장의 생가입니다. 어? 뭐야? 저렇게 갑니다. 문도 닫고 갔어요. 어? 사이러스 선생님! 어? 구해주러 왔어요 누가. 테레즈네요. 선생님 신변이 위험하단 걸 알게 돼서 그 사실을 알려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는 거기까지다. 와... 개쎄. 이 여자의 목숨이 아깝다면 내 연구를 방해하지 마라. 오오! 와 개멋있게 도망갔어요. 여긴가 뭐죠? 테레즈군! 뜨거워졌구만. 좋아. 뭐야. 피를 결정시켜 만든. 오오! 메타슬러그에 나오는. 이야... 화려한데요? 이 게스트? 우와! 지능이 떨어져 보이길 변했어요. 자, 조사합니다. 6만 3천. 썬더! 잡았습니다. 어, 특대 성류 줬습니다. 파, 파브 같은 나란 풀사의 힘을 손에 넣었는데. 나도 속고 있었다는 것인가. 오! 하... 하... 어, 이본 학장에게 계획이 있었다고 합니다. 더스크베로우로... 가래요? 저한테 가라는 거죠, 이제? 이리하여, 사이러스는 스톤가드를 뒤로 했다. 변옥의 서에 기록된 힘이란, 그들의 연구 성과는 수수께끼는 깊어져만 간다. 우드랜드 지방의 더스크베로우, 사이러스의 여행은 계속된다. 어, 사이러스는 이쪽이네요? 더스크베로우, 이쪽으로 가면 되나 봅니다. 아, 사이러스는 about the system. 아멘